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방송이 지금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세은 식당TV 안진걸TV 인사이트TV 다시 활발하게 방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임세은 소장님 오늘 스픽스 녹화하고 바로 오고 계십니다 본인 개인의 일하다는 능이 아닙니다 그러니 적극 이해해 주시고요 박병규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전남 광주 광주광역시 광성구청장님 모셨는데 구청장님 또 일정에 맞추다 보니 원래 4시 하기로 한 건데 3시로 또 앞당겨서 지금 현재 먼저 구청영화 제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진걸TV 임세은 식당TV 그리고 인사이트TV 공동 생방송으로 준비했고요 박병규TV도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장 후보 시절에는 활발하겠지만 구청장에게도 유튜브를 많이 신경을 못 썼잖아요 그래도 구청장 하시면서 소통을 많이 하면 유튜브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오늘 방송을 계기로 박병규TV를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네 많이 배워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라이브도 하고 구청장님이 간다 이런 걸 해가지고 홍준표처럼 자기 정책 야욕으로 홍준표TV를 압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 박병규TV는 얼마든지 구청장님과 구민의 소통수단 협력수단 또 좋은 구민들이란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제도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청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는 수백 명이 들어와야만 이제 우리 인사를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분들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우리 안이현TV 임세현TV 인사TV 예 이제 백여 명이 다 넘어섰으니 서서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우리 박병규 부청장이 요즘 이재명이 없는 것들에만은 굉장히 재밌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임세현 소장 오고 계신 오늘 아침 MBN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MBN 진행자가 오늘은 완전히 임세현 소장 편을 들어주던데요 보니까요 심지어 그 보수 패널 마저도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자 들어오십시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세현 소장님 오셨습니다 자 더 들어오시고요 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박병규 부청장님 와 안이현TV에서 지금 110명이 돌파했습니다 지금 강의로 치면 이 일대에 지금 수백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부청장님 곧 있으면 약간의 강의를 시작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임세현 소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드디어 우리 목민간의 상징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의 돌풀부로 키우고 계시는 박병규 부청장님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자 임세현 식당팀 여러분 임세현 소장 오셨습니다 이제 서로 마시고 마음껏 댓글도 달아주시겠어요 네 부청장님 청와대 문재현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rbk 증권 사회의사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요즘 제가 10월 28일 날 광주 내려가거든요 정진우 의원님을 같이 북고 센터 하는데 같이 내려가는 이광수 복덕방 대표도 미래에셋 출신인데 임세현 소장님도 어제 홍사원 쇼에서 홍사원 기자가 아니 둘 다 미래에셋 출신이에요 이런 신기한 경우가 있나 그냥 방송에서 번민주 진보진영 방송하는데 대기업 증권사 출신들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데 툰 있어버리니까 자 이제 박병구청장님 소개합니다 국정장님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지금 뭘 막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아침에 나오고 나서 이제 오후에 오면 이게 배털이 나가는 그러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산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병규입니다 제 소개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시죠 네 그래요 어떤 분인지 아는 분은 아는 또 모르는 분도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 경험이 없어서 오늘 그냥 맛배기로 경험하려고 왔고요 오늘 가벼운 얘기 중심으로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라면 뭐 구독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주면은 그때 좀 더 이제 깊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일반인들하고 약간 이제 다른 삶을 살았어요 지금 방금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는 우리 이제 소장님 또 이제 임세용 소장님과도 약간 이제 다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다른 건 뭐였냐면 질문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는 질문 때문에 망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질문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또 아주 이제 용기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경험했던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81년도 3월달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81년 3월이면 제가 태어난 달 그렇습니까 81년 3월에? 네 그럼 이제 80년대는 올팔 때는 광주에서 고등학생 시절이었고 광주에 있었고 81년도 이제 3월달에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 구로공단에 가서 이제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구로공단에서 살았는데 구로디지털단지역 거기 애기 때 만났구나 아 그때는 애기 때 만났어 두 분이 애기 때 청년 때하고 애기 때 만난 거야 인연했을 때 진짜 그때는 디지털단지라고 안 했었어요 구로공단역이죠 구로공단 그리고 디지털단지 그쪽은 가리봉공단이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서 일도 했었고요 또 제가 잠깐이지만 언론에도 종사를 했어요 신문배달 신문배달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정말로 지독할 만큼 많이 했었는데 최고로 일을 많이 했던 것은 한 40 한 2 3시간 정도 안 자고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다 여성 노동자들이 철학 노동하고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제가 봉직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청바지를 만드는 데였어요 청바지를 만드는 데인데 금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 가지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일을 끝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졸면 다치니까 박카스 3개 타이밍 3개를 먹고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안조기하는 각성제 영화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봤어요 옛날 영화 그래요 그 70도 80년대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상 관련한 영화를 보면 전태일 열사 관련 노동자도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타이밍 제 친구들도 시험 앞두고는 타이밍들 많이 먹었어요 네 도서관에서 타이밍 먹고 공부하고 들고 있는데 저는 공부할 때는 타이밍을 안 먹었는데 일할 때 일할 때 타이밍을 먹고 이랬던 적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제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다가 83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이제 책을 통해서 전태일 열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 삶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아 이거였구나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구나 이렇게 이제 비로소 그때서의 삶에 좌표를 찍게 되고 그래서 노동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다가 시간이 흘러흘러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나 불평등이다 그리고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해서 광주시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되고 뭐 나중에 이제 경제부시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은 광산구청장 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전적 어떤 과정을 거치셨네요 이재명 대표님도 생각나고 아예 고등학교부터 권정버시로 졸업하신 분 그분의 역량이 저보다 훨씬 더 출중하고요 아니요 아니요 책 제목이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이란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한 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더 지금의 내용보다 더 채워서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숙고한 능력이 있는 임세윤 부대변인이라도 이광수 대표같이 대기업에서 또 일을 하신 분들까지 싹 결합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렇게 얼굴에 어떤 삶의 역정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민영배 의원님이 이제 안녕히 계시도 여러분 한투분 나오셨는데 전 전 구청장님이고 그제나 김상우 구청장님이고 김상우 구청장님이고 우리 임세윤 소장님은 청와대 부대변인 하실 때 우리 박변구청장님 아셨어요 그때는 경제부지사였던 것 같은데 경제부지장 죄송한데 잘 몰랐죠 아니 지금 애청자들 또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른 분도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알았죠 왜냐하면 저는 광주에서 나왔으니까 광주 인성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청와대도 예를 들면 광주시장님 전남지사님 이런 분들이 거의 행사가 오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청장님들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구청장님 잘 알아요 그러셨어요? 광주 오셔가지고 광주 갔었습니다 행사에서 사회를 보시는데 너무 잘 보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부대변인 때 사회보고 청남정책관 때도 사회보고 그러셨죠 또 끝나고 나서도 오셔가지고 무슨 행사에서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희망하네요 저는 우리 부서장님이 딱 꽂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보낸 게 세계에 따라서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구청장님한테 지금 책 드리고 오고 임생당 옷에 보면 DJ 친필 편지가 세은 양에게 여중생 세은 양에게 하는 친필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구청장님은 저랑 인연이 진짜 있으신데 구로공단역 거기 계셨으니까 제가 신림팔동 살았는데 길 걷는 신림팔동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초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신대방역에 다녀서 항상 구로공단역에서 지하수 타고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80... 글쎄 보세요. 친해에는 임생이냐 답장에서 미안합니다. 추산 잘 지냈는지요. 1996년 9월 30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DJ 친필 편이거든요 이건 그냥 인사동에서 경매 팔았으면 몇 천만 원일 텐데 임생소장님 바보가 아니라 착해가지고 김대중 평화박물관에 무상 기부해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와 이것도 보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청장님께서 이재명에게는 없는 것들 윤석열 이유를 생각한다 책을 내셨길래 저희도 선물로 받았고 저도 대대로 보셨다 앉은 걸 책 임생소장님의 임생식당으로 오세요. 책을 오늘 출연료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구청장님 자연스럽게 요즘 한강 작가 좀 이따 정책 이야기는 좀 길게 하시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때문에 5.18이 세계화되고 광주가 세계화되고 그 수십 년 묶었던 고통과 서러움을 많이 풀었다. 그렇죠. 이 가족들과 저는 주인공 어머니 인터뷰 너무 슬프더라고요. 문재학군 소년이 온다가 여러분 당시 광주산구 1학년이었던 시민군 청년시민군 문재학군 곧 문재학군의 이야기잖아요. 그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그 아들이 죽어서 40년 넘게 지금 투쟁을 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슬프냐 어머님이 가서 아들 시선을 수수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도청 앞에서 널부러져 있는 유명한 사진. 그거 기사 한번 꼭 보십시오.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 자연스럽게 한강 같은 광주뿐이 모르니까 광주 시민이 지금 날이 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이제 아주 뜨겁고요. 저희도 지금 구청 1층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1층 노벨이 쭉 전시를 하고 있는데 소년이 온다. 저희 이제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 보다 광주 송정역에 왕래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하루에 한 4만 4천 명이 왔다 갔다 해서. 송정역이 광산구에서의 날여서 참고. 맞아요. 맞아요. 딱 내리면 바로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걸어서 5분 이면 광주 송정역을 갑니다. 그래서 광주 송정역 그 광장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시를 할 생각인데요. 제가 좀 애지력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우리 한강 작가님을 용화문화대상을 제가 줬습니다. 용화문화대상을 방산구랑 설명을 했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용화박용철 선생이 방산구 출신이에요. 나도 여간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2위의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광산구에 모시고. 직접 뵙으신 거예요? 네. 직접 뵙고 전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노벨상 보니까 13억 4천만 원 그래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금도 다 기부하신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3억 다 기부하신다고. 대단하신 원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그때 받았던 상의 기운도 이제 딱 적립이 돼가지고 이번에 다 상을 또 받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마 저희 광산구에서 모시려고 그래도 모실 수가 없을 거예요. 강문단을. 강문단을. 네. 책도 그때 다 팔렸다고 그러니까.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 100만 권을 사시는 와중에 임센 식당으로 오세요 와 이재명에게는 없는 것들 그다음에 대한경제 붕에 세 개를 시키면 이 책이 먼저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읽고 딱 마무리할 때쯤에는 한강 책이 옵니다. 한강 책이 이 책이. 네. 좀 머리 말랑말랑 하신 다음에 신문 책 읽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는 저희 광산구가 지금 전국 풀뿌리 민주주의 또 일자리 확대의 모델 모범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광주시청에 계실 때도 광주형 일자리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 중에 하나잖아요. 캐스퍼 캐스퍼. 네. 우리 부대배님도 문재인 정부 있어 갖고 잘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구상한 건 한 20년 전인데요. 20년 좀 더 됐나. 이제 그때 광주형 일자리란 명칭까지 이름까지 이제 만들어 놓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이제 구상들을 하다가 또 전문가 이제 분들과 그런 이제 많은 시간을 거치다가 2014년도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란 네이밍을 그때 이제 정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받아 안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죠. 상생형 일자리란 이름으로 확산을 시키긴 했는데. 그렇죠. 상생일자리. 좀 아쉬우는 것은 너무 일자리 창출로 가버리고 광주형 일자리 이제 본래의 철학과 가치들이 약간 이제 무딘 채 이렇게 흘러간 것들은 많이 아쉬워요. 지금 두고두고. 네. 그러면 원래 구청장님께서 설계했던 상생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든 상생일자리든 또는 우리 애청자들이 생각해 보는 캐스퍼를 생산하는 일자리든 원래 취지. 취지는. 취지나 배경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고뇌 고민 이거 한번 편안하게 저희는 뉴스공장이나 매물처럼 막 쫓기는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말 이 일자리 치러야 되셔도 됩니다. 짧은 강의. 짧은 강의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임세형 소장님이 아까 대기업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대기업이 계속 있었어요.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밖에서 이제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그곳에 있다 광주시로 가면서 아 뭐 이제 임금을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그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광주시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사도 나오고 이랬었었는데요. 오디션 날씨가 신뢰가 아니면 여쭤봐도 될까요 대한민국 대표의 자동차 회사에 있었습니다. 오 현대자동차인가요 현대기업 회사에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대기업을 찬양하지는 않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더 소중한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대기업 출신들이 우리 법민주진보세력 또 민주당 또 우리 개혁야당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경제를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만 한 게 아니고 노조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일들을 쭉 이제 몇십 년 동안 했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저는 변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정년도 보장돼 있고 임금도 높고 각종 근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 가지가 우선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정규직이나 또 중소 이제 협력업체에 있는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랄지 임금 수준을 본다라면 절반에나 미칠까 그것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식 세대들의 앞날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8대2 이상이 사실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이런 곳이 많아요.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 밖에서 소위 이제 어르신들은 요즘 애들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또는 저렇게 이제 도전의식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언제 연애는 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맞습니다. 그렇죠. 애는 어떻게 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너무 이제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하냐면 회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국내는 이를테면. 회에. 그렇죠.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나치게 임금이 높은 거예요. 반면에 해외로 가는 순간 10분의 1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국내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회외로 투자하지 않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라면 기업도 일정하게 이윤이 보장되고 또 노동자들도 역시 근로조건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갖춰지고 그리고 지역의 또 새로운 일자리랄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그런 가능성들을 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철학을 제가 완전히 이제 바꿨어요 개념을.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는 일자리 그러면 기업이 만들거나 정부가 만드는 게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우리가 이미 정형화된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 공부하고 스펙 쌓고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우리 스스로 그 어떤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또 사회력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그러한 일자리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일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력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 또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해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적정한 임금이 필요하다. 또 적정한 임금만 받을 게 아니라 적정한 노동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수직개월화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원청에 지배개입화에 놓여 있는 게 하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원화청 이제 상생관계 마지막으로는 노동자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 될 때 그 기업도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사 책임경영이라는 이 4가지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걸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언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제 이를테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좀 이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시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아까 우리 부서장 말씀하신 캐스퍼 만드는 공장 그건 만들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철학이나 가치 그런 개념들은 그 안에 다 녹이지 못했던 것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워서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그 일을 지금 좀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추천드렸는데 특히나. 그렇습니다. 고민을 사실 기득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른들은 나는 이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는 그런 시선들이 약간 있는데 그런 고민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 두 분 보니까 오늘 박병구총장 임생부대위원회 인연이 깊네요.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일자리위원장이 이목희 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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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부총리급. 맞습니다. 이목희 위원장이 수시로 임생부대위원회 불러서 대기업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고 네. 두 분이 친해요. 역동네예요. 또 역동네. 가보면 저도 한번 초대 반응하는데 막 진짜 일자리로 막 토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목희 위원장님하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임생은 소장님이 대기업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만두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하시고 좀 이따 제가 이제 청년정책을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아이비키 투자 기사하고 청년대 부대병원 아니 청년정책을 받았는데 그럼 이목희 위원장님이랑 같이도 그때도 굉장히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잘 아는데 잘 알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서운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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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 정보가 모자란 것도 많았다 때문에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이목희 선배님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저는 구청장님이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사치가 노측 모두가 조금 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상생하고 또 협력하고 공존하는 또 주인 노동자들이나 직원들이 주인 되는 회사 굉장히 중요한 차를 했는데 그것을 다 펼치는 과정에서 그게 다 완벽히 구현하지 않고 빨리 캐스퍼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물을 내는 대로 이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중요한 성과잖아요 사실. 성과죠. 성과죠. 그런데 그 차량이 다 깃들지는 않았다 라는 아쉬움. 그래서 광산구청장에서 그 차량을 살고 계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광산구청에서 구청장님의 역점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점에 없는 것들 체계되게 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 부분이고 이제 광산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면 정책과 일자리 만들어 가신 지라고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광산구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제 바람은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 때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시에서 좀 그래도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나서 좋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확산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당시 정부로서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지방으로 다 깔아놓고 같이 해보려고 하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지금 광주도 힘겹게 터덕터덕 가고 있는데 이걸 힘을 다 분산시켜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아쉽게 그 당시에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제가 광주시에 나와서 사실은 그동안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밖에서 백수생활을 하다가 이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제가 용감하게 구청장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이걸 맡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 이제 서브에서 되는 문제가 직접 해봐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도전을 했는데 운 좋게 제가 한 번만에 그리고 엄청 치열했을 텐데 당원 가입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선 경선부터가 치열해 엄청 치열하게 광주는 사실 경선이 더 치열하잖아요. 경선이요. 사실 본선 쉽다라고 그러는데 경선이 다른데 본선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도 많아요. 경선이. 그래서 아무튼 그 경선에서 좋은 선택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결과로 구청장 일을 하게 됐는데 구청장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을 우리 광산구의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늘 시민과의 소통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시민께 묻고 시민께 듣고 시민이 주체로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일이지 어떤 것을 빨리 하거나 어떤 걸 성광으로 빨리 내거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냐면 아까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우선 이제 해드리면 저희는 제가 광주시에 있을 때는 네이밍을 광정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고 해서 명칭을 바꿨어요. 지속가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갖춰야 되지만 미래 세대도 역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해치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자리 간의 격차가 커져 있는데 이 속에서 청년들이 그런 너무 낮은 임금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데는 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 일자리가 생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요즘 도독 사람도 많이 안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려면 모든 일자리를 대기업 수준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으로 맞출 수는 없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수준이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한 임금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사회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임금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받는 임금을 시장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임금 플러스 거기다가 대한민국 살아갈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거나 의료나 보육이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려면 어려운 거니까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서부터 그 특구를 만들어볼 테니까 이 특구에서부터 한번 지정을 해서 특구 지정을 통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 계획이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뭐 중앙정부과의 다 포함해서 녹서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뭐요? 녹서. 녹서요? 녹서가 뭐죠? 녹서가 이제 백서랑 비슷한 개념인데 한번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백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백서는 어떤 일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이제 나중에 끝나고 쓰는 네네. 그렇죠.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거라면 녹서라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질문을 모아놓는 거예요. 질문. 네. 질문. 네.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이 녹서를 이제 생각했던 건 아닌데 늘 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지금 한 7 8년 됐나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었어요 한 8년 전에 그때 독일에서는 뭘 했었냐면 바로 녹서 만드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리 4.0 그러니까 노동 4.0을 하면서 아니 산업 4.0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에는 4.0 그러니까 노동 4.0도 만들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또 녹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늘 학교 다닐 때부터 정답만을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우죠. 그렇죠. 제가 학교 사실은 그만둔 게 그거였어요. 뭔데 얘기하냐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항상 수업 중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빨간펜 쳐라. 그렇죠. 빨간펜 쳐라. 질 쫙 긋고 그렇죠. 별표도 한 개 두 개.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 좀 이제 빗나간 얘기는 잠깐만.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구청객님. 저희 시간 많아요. 아니 선생님께서 50분 수업을 하는데 그럼 이게 중요하다라면 중요한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 40분 45분 하시고 왜 5분 동안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 세 번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당시 실대였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30, 40이 됐을 때도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중요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사실은 그만뒀어요. 아니 10대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험 봐서 이렇게 틀리면 우리는 많이 때렸거든요. 세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 전혀 제 삶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 좀.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녹서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중요한데 그 질문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대화 출신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가 저희는 모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에 관련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질문을 하는 과정이 지금 있고요. 그 질문을 모으면 녹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서 과정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뭐냐 그리고 그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 흔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걸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뜻대로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시민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간 물어본 영역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일방적 정책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행정에서 항상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물었으면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화와 우리가 또 민주화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광산구에서 지금 이제 해보고 있고요. 제가 얘기가 좀 이제 많은데 그냥 이어서 좀 더 해보면 또 한 가지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치분권인데 그동안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획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방정부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게 이제 반복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지방정부에서 국비를 가져오지 못하면 무능한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꼭 맞는 게 아니지만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대부분 매칭 사업이거든요. 가져와서 자체 예산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쓰지도 않고 이제 다시 또 반납해야 돼요. 반납을 다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광주시 있을 때도 자치분권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선되고 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의지는 없게 치는데 그게 구현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꾸 우리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당신들이 뭘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다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구혜사 자치분권을 하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동으로 보낼 테니까 저희가 21개 동에 있는데 그 동에서 지금 자치분권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동 미래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인사권 재정권 주요한 의사결정 어떻게 당신들이 가져갈 것인지 그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하고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보면 약간 동의든 구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받거나 지원하거나 뭐 이런 형식인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뭐 이러면 당연히 책임감도 생길 거고 그렇죠. 주인의 기수도 생길 거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그냥 막 다 바뀌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리거나 다 없어져 버리거나 없애고 백하고 그냥 다 폐기하고 그냥 난리 났습니다. 심지어 수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사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실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총체적인 결과가 그거라고 보는데 그게 되지 않으려면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깨어있는 시민들 에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이 말씀을 알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만드는 방법이 소위 광산구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주체로 나서서 우리 일을 우리 일을 직접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이제 주체로서 확실히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야 지도자나 바뀐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해서 구정이나 확확 바뀌고 시장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당신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했고 당신들의 구상에 의해서 또 당신들의 어떤 수많은 어떤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더디지만 그 일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맹하려고 한다는 것은 또 정말 혁신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렇게 매진한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고요. 한국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성동구청장님, 정원호 구청장님. 그분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에서 마을버스 기사님들 너무 힘드니까 채징금이시다니까 30만 원의 수당을 매달 더 드립니다. 그럼 마을버스 기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이 주민들한테는 더 친절하게 안전하게 운전하겠죠. 그게 공동체의 어떤 공익을 증진하고 또 당이 마을버스 기사님 속에 있는 가정에서도 좀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또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 모아지면 내 수도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나 기초단체자님들이 만든 어떤 지역화폐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의미가 됩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수님은 여러분 아동수당 10만 원에다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60만 원을 더 지급하니까 강진군의 출산율이 80%가 늘어났습니다. 출산율 이런 거 전남 하수는 1만 원짜리 임대주택 이것도 굉장히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의 희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민주당 소속들은 야권 소속 구청장 기초단체 정령에서 해내고 있다는 거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광산구에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더 해주시고 이 책 이야기는. 이 책 이야기 해야죠. 이 책도 갈아야죠. 책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낸 책은 이재명이 없는 것들 상당히 책 제목은 도발적이고 재밌습니다.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제목이 아닙니까? 그 안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이재명이라는 건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다음을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이재명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담아서 여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책래에 바로 할까요? 좋습니다. 어떤 내용은. 책 언제 나왔고. 여기 재미있는 게 안호영 의원이 강력 추천한 책. 제가 안호영 의원이 기억나게 많냐면 최근에 뉴진스 한일을 증인으로 부르신 위원장이 아니십니까? 상당히 사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마니의 광팬 맞습니까? 네. 저는 뉴진스. 모든 아이돌을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뉴클로벌 스타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은 벌써 아주 따뜻한 주민자체 철학. 그다음에 혁신적이고 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더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체 철학은 상당히 느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자리 정책까지 그리고 일자리 정책마저도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노동자들과 직원들과 또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같이 논의해서 짠다. 그래서 백성안이 녹서. 녹서라는 건 질문을 모아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의 우리 대가와 한빈미디어 박태웅 의장님이 만든 최근에 포럼이 녹서 포럼이더라고요.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AI 시대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비띠도 질문을 잘해야지 좋은 답이 나온다면서도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채 어떤 내용입니까 구청장님. 이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약간 중복된 것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나 그리고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사회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서 오는 격차 그리고 불평등 이게 다른 데보다 매우 심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게 소득불평등 또는 주거 불평등 교육불평등 지역별 불평등 또 심지어는 이게 정치 영역에까지로 이어져서 초양극화를 지금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면 최근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저성장 문제 또 지역소별 문제도 이런 격차에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도 있고 대안으로 제출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생존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계만 겨우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화적인 생활을 향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이 책에 담았는데 특히 올해 통계를 보니까 실업자 수 같은 경우도 IMF 이후에 거의 최고 수준이더라고 56만 명을 넘었어요. 네. 청년도. 네. 청년 실업도. 네. 청년 실업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정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정치가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해야 된다. 그게 바로 경제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제개혁.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고 또 그 이제 중심에 이제 검찰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개혁이랄지 또 언론이 너무 이제 편항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언론개혁 얘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경제개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안에 담았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현재 정권이 여러 가지 이제 실정을 해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정권이 민생무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 위반은 또 바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뭐 민주당이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여러 가지 이제 개혁에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경제개혁에 앞장서고 그 준비를 잘했을 때 숙권정당으로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정당으로서 갈 수 있고 또 실제 숙권을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이제 뭐랄까 튼튼한 믿음직한 이런 정당 정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 이제 경험과 또 이제 고민들을 담아서 이 안에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은 이재명이 없는 것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결핍되어 있거나 이런 걸 지정하는 책으로 제목만 보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저는 이미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 책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우리 법민주진보개혁 세력들이 경제와 민생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과 노력을 뛰어넘어서 더 가져야 될 철학과 내공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정책의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제시한 책인 거예요. 저도 지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는 것들은 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말 매력적인 숙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정권 개최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민주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과 정책이 집대승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난다는 분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분 구청장님 공무원이니까 언급을 하기 쉽지 않은 분 이런 입장에 다들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끝나기엔 끝나잖아요 여러분. 조국혁신의 말은 3년 너무 길다. 아니다. 세 달도 너무 길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3초득입니다. 3초득.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가득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목은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인데 뒤에를 보면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 할 이재명 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어 쓰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선거 때 급조회에서 나오는 책들도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행정가들이. 제 책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자기 디스를 하시죠. 임센서형 책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선거 때 나오긴 했지만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특이하게 재임 중에 그러면 지금 광주시 경제부시장하고 광산구청장 하면서 또 문연령부 청와대 일자리의원회 특별의원회 하면서 그 철학을 재임 중에 정리를 해버린 거네요. 네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팀 팀이 시간 내면서. 아니. 시간 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총선을 경유하면서 그때 이 책을 하나 써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써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지라고요. 또 오타도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건 죄송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판을 찍으면서 잡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소많은 것들을 혼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내놓은다 한들 그게 시민들 삶 속에 깊이 파고들지 못하면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소많은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한 번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사회적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지금 해보자라는 하나의 이제 제 고민이자 제안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정말 경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뭐 이제 하셨는데 이걸 만약에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다라면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계획의 그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극하게 가는 것은 시민들 대다수가 옳지 않다 공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또 붕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를테면 시민께 묻고 시민과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앞으로 이제 지속가능한 정책 그리고 더 나은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담아 놨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잠깐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시민을 정말 어려워하고 시민을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을 선거 때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봐보세요. 지위가 높은 그러니까 고위직일수록 거의 시민을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느냐. 큰 행사에 가보면 오셔야 될 정치인이 못 왔어요. 그럼 누가 와요 대신 바로 배우자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 의사가 다른 일이 있으면 의사 배우자 가서 수술 안 해요. 선생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 배우자 가서 수업을 해요. 자 판사가 뭐 어딘가를 갔어요. 그럼 배우자 가서 판결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배우자 가서 소개도 받고 앞줄도 차지하고 인사말도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 시민이 주인이지 당선되고 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지금 우리 군은 욕먹더라도 좀 바로잡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우리 군은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 때는 그야말로 구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회사를 해야 된 저도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도 한 사람도 축사를 안 시킵니다. 너무 좋네요. 축사 없어요. 축사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안 하니까 축사만 하고 혼란 가십니다. 그리고 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정치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 오신 시민들이 정치인 축사들어 온 사람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00분의 1도 안 되고.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하더라도 한두 분만 짧게 하면 되는데 저는 옛날에 어떤 너무 길어 그리고 책대가 났는데 군의원, 도의원, 군수 해당 국회의원이 한 10명이 나와서 네. 맞아요. 3분 20만 30분 지나서 뒤에서 책대 정말 봤어요. 운동화를 야잇! 야잇! 개XX 나 그만 저래! 운동화 던진 거 봤어요. 아니. 나 어른은 좀 난데 어린이들 모임 있잖아요. 애들은 그거 못 들어요. 맞아요. 진짜 그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장년으로 난 안 할 거야. 네. 장년은 올해 다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아예 아직 안 씁니다. 아니. 오히려 주민대표 한 명만 딱 인사해버리면 어떨까요? 네. 국회의원이나 시회의원이나 부총장님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니. 단체를 일어나서 한 번에 쫙 인사합니다. 부총장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냐면 저희는 오히려 주민대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시키겠습니까? 여기에 뭐 흥분했어. 작년에 두 분을 시켰는데 초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그리고 어르신 대표로 해서 두 분이 광산구민을 대표해서 인사 한말을 하시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라고요. 진짜 그러겠네요. 진짜로. 그리고 정치인들 인사말을 하도요. 끝나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시민들이 기억 안 해서 마음도 없어요. 아니. 허리 아프다니까요. 서있게. 인사말하고 또 가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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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지만. 아니. 그냥 왔다고 소개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민대학을 듣고 가야죠. 오셨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요도면 또 박상훈 세워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광산구 행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오십시오. 저희 안정근 임세훈 북콘서트 한번. 구청장님과 함께. 이재명이 없는 것들이랑. 아니. 근데 부담스러서 제목이 오늘 너무 세가지고. 저희 책 쓴 게 있는데. 아니. 임세훈 식당으로 오세요랑 대안경제 부흥회. 아. 그거 첫째인데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이름은 타네카라 해가지고. 그 책 말고.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북콘서트는 이재명이 없는 것들하고 대안경제 부흥회하고 임세훈 식당으로 오세요로 연합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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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이야기 주민주치 이야기 민주주의 이야기 민생경제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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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 책은 좀. 그러니까 개정판이니까. 네. 좀 많이 팔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책은 정말 저도 아주 탐이 나거든요. 네. 네. 오늘부터 탐도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고 다는 못 읽었는데 대충만 봤는데. 사실 이제 초판을 찍었었는데 다 팔렸어요. 바로 다 팔렸었는데. 막 열 분 찍고 이러신 거 아니죠? 네. 초판만 한 2천 권로 팔려 2천 권로. 아니. 농담을 하는데 당황하시네요. 아니. 훨씬 더 찍었죠. 2천 권보다도 훨씬 더 찍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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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도 찍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판이니까 올해 10월에 난 거고 초판은 언제 나왔었어요? 그렇죠. 아까 총선. 두 달 전에 찍었습니다. 총선. 네. 총선 끝나고 세 달. 총선 끝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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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달에 쓰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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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달에. 아. 7월에. 네. 7월달에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달 지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아무튼 뭐 책 내용이 그렇게 뭐 아무래도 좀 빨리 쓰다 보니까 거칠게 써졌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뭐 북톡 그럴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와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약간 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고 공부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출마를 한 번 해서 잘 안 됐지만 나중에 또 뭔가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 많이 배울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꼭 잘 정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 임선식당 tv에서도 김봉재 님께서도 역시 박병구처럼 대단하세요. 김용희 님께서 우리 청장님 멋지십니다. 그리고 블루드래그님께서 임선생장 500만 기부 다섯 번째 클럽 가입 네 번째 신화.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네 번째입니다. 제가 임선생장 이번에 500만 기부 클럽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김현성 광주 일자리 재단이 먼저 아버님 부의금 중에 일부로 500만을 낸 거예요. 네. 그랬어요. 우리 둘 중에 사회혁신인 거죠.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선친이 봉사를 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네. 500만 내니까. 김용춘 감정평가사 안진걸. 그다음에 임선 네 번째. 이광수 복덕방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직 거긴 안 됐어요. 박영선 국회의장 공부민사관. 박영선 국회의장 공부민사관도 아시더라고요. 부총장님. 그분도 한평 출장. 그분이 일곱 번째. 김기태 미국 변호사 여덟 번째. 신병철 중소기업과 아홉 번째. 박시동 경제평가. 열 번. 지금 서로 하겠다고 줄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 기다려.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안진걸TV에서도 정말 팬들이 엄청 들어오셨어요. 다 소개하기. 민초님 글이 제일 좋네요. 대동세상 광산구. 와. 그리고 백수장님께서도 일만부 가자. 이 박병규 부총장님 책. 최소 일방. 와. 베스트셀러로 가자. 제가 뭐 기부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출판사에도 보고 있을 거니까 출판사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판사장님. 임센식당으로 오세요 하고. 해피스토리 출판사장님. 네. 임센식당으로 오세요. 기부 고맙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제 책을 찍기 전에 수미호 전 대표님 책을 찍으셨더라고요. 장아리요? 네네. 저 그 책 샀는데. 네. 저 반갑습니다. 해피스토리 출판사장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예전에 시민의 신문 기자도 아셨었고요. 네. 맞습니다. 출판기 아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정치인이나 좋은 행정가하고 이렇게 협업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재명이 없는 것들 책 이건 정말 적극 우리 민주당원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더 넘어서서 본민주개혁 진보세력이 사실은 저희는 윤석열 정권하고 투쟁하는 게 그 정권에 문제가 많아서 당이 투쟁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 한 달에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을 때 한계도 뛰어넘어서 이재명과 민왕 함께 또는 그 누구와 함께가 되든지 간에 정말 우리 국민들 일자리 걱정 없고 노후 불안 없고 교육비, 주거비, 우려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걱정 없고 출생률은 올라가고 자살률은 확 떨어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냐면 이런 비전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투쟁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투쟁과 정책의 두 가지 양날개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구청님 제가 특별히 모셨고 구청님 또 일하러 가보셔야 되니까 임세윤 소장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구청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이렇게 각각 3분씩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좋은 책 알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좀 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민생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 저도 청년이 좀 민망하지만 청년 세대의 끝머리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일자리의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 그런 고민이 지금 여기서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되게 긴 안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건데 그것은 정말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꾸준히 또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저희는 정말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서 저희 아이가 이제 둘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어?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엄마의 동지들이 만들어놓은 일자리를 통해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와! 역시 나날이 훌륭한 정치과 정책고로 발전하고 성숙하고 계시는 인센수장님 저희 민생교육 공동수장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인센식당tv 인사이티비 안영우tv 이 3자방송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한 3 내지 5분 편안하게 미처하지 못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정말 구청장님 시민들하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첫 자리다 보니까 저도 많이 긴장되고 그래서 그런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안진걸 소장님의 이 능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싶은 게 말씀 잘하는 건 제가 이제 알고 또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건 타의 추정으로 불허할 정도로 대단하시는데 아까 암기력 기억력 아까 10분을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떤 분 어떤 분 얘기해서 500만큼 제가 강요한 거라서 그래요 깜짝 놀랬고 사실은 강 앞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 책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꿰뚫고 아셔서 놀랬고요. 또 우리 임세형 소장님께서도 말씀도 참 잘하시는데 내공도 있다는 걸 오늘 와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라니까 잠깐 제가 이제 했던 것과 이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부터 구청장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출근해서 첫 출근해서 첫 결제를 했던 게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었어요. 그건 왜 제가 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이제 저로 본다라면 저처럼 일정하게 그래서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늘 성공해라는 이런 자만심이 있거든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쁘죠. 네.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항상 옳고 내가 하는 건 항상 됐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자만심을 저로서는 이제 없애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민들이 아무리 구청장 문턱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실 문턱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구청장실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이 있든지 뭔가 경로가 있는 사람만 들어오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로 공원으로 경로당으로 마트로 할 것 없이 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는데 민원 받은 게 한 6천 개를 받아왔어요 지금. 네. 인원 동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함께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해도 해도 안 되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네 이러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두 번째로 들어오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제가 각 동을 동이 21개가 있는데 21개. 광산구에 21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21개의 동을 두 번 돌면서 2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뭔 강의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광산구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았을 때 광산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지 구청장 잘 뽑아서 시장 잘 뽑아서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강조했던 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다 보면 마음은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면 정책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구정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훈련해서 우리 광산구가 그렇게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면 다시 광주가 시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바보 같은 대통령이 오더라도 절대적으로 물론 바보 같은 대통령이 오기도 어려워요. 시민들이 그렇게 앞으로는 다시 를 못 오게 할 겁니다. 시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면 바보 같은 대통령도 못 오지만 설사 괜찮은 대통령이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맘이 변해가지고 이상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바로잡을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시민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늘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 그리고 그걸 이제 준비하는 시민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 광산구에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광산구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그 놀라운 어떤 이제 헌신성과 자치력 이것으로 저희는 아무튼 앞으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제가 지금 구청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 물론 구청님 팬들이실 수도 있었고 주민들이 있었고 채팔계 선생님 백수선생님 박수영 선생님 금요호 선생님 민초선생님 박민환님 릴리님 손성민님 보유님 화운당님 남성 이충호님 또래장구와 함께 우주기 돌아갑니다라는 말이 200명 들어왔어요? 네 200명 넘어져요. 저희가 누적이 많습니다. 조회수가 이게 끝나고 올라가면 누적이 됩니다. 좋아요랑 안재경TV 임성식당 인사TV 하면 200명 넘었고 아마 연인원 이제 일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실시간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시간에 다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또 일 마무리할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또 오후니까 지금 연인원만 벌써 5,600명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럼 몇 천명은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아까 100명 뭐 됐다고 그랬죠. 아니요 아까 200명 됐어요. 200명 돌파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 시간에는 지금도 안재경TV 지금 아까 180명까지 올라갔다. 현재도 160명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들 구독,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 우리 민주당 소속에 그리고 범야권 진보 개혁세력 소속에 이렇게 훌륭한 지방 기초지방단체잉이 있다는 거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또 모르잖아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구청장님과 오늘 임생선과 저희들 방송 보면 기초단체가 이래서 필요하거나 맛만 먹으면 완전히 지방정부가 정말 지역공동체에서 혁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널리 알려주시고 박병규TV 임생식당TV 인사이트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그럼요. 편하게 사실 저희 광산구 자랑할 게 많은데 일단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각 지자체마다 이혼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회. 이혼회 그렇죠. 무슨 이혼회 무슨 이혼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혼회가 120개가 넘어요. 123개인데 이혼회가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최고 유일 기록들이 꽤 많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초이자 유일인데요. 이혼회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 이걸 제외하고는 이혼회를 공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무슨 건축위원회이나 도시개발위원회 도시개혁위원회 이런 각종 이혼회에 대한 불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나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놔버리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에서 행정에 대한 그간의 불신이 싹 사라지고 신뢰의 어떤 기반 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고 제가 항상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진전을 이뤘는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것 같다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신뢰자본 사회적 자본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그걸 광산구에서 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감사내고 인세윤 식당TV 주간방송이니까 마무리 인선사장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사실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노무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님도 역점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희대의 정권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인상적인 게 대통령이 아무리 바보더라도 지방자치의 똑똑하면 나라 잘 굴러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의 이 바보 같은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의 역할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역할을 잘 해주셔서 어떤 정권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학과 그런 걸 신념을 구정 구민께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매우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훌륭해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지금은 이루어져요. 지금은 지금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방송 정말 유익하고 뜻깊었습니다. 저는 많이 힘이 됐고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좋은 정치가와 행정가들 모시고 정말 위민 애국의 나라 정말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민주공동이 풀뿌리공동이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박범기 구청자님 책 이재명 없는 것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임생수자님 책 임생식당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희들 책 대안경제 붕해 그리고 저희는 10월 28일 광주에서 3시에 27일이요. 28일? 28일이요. 27일인가요? 죄송합니다. 27일 3시에 광주에서 김현성 일자리 대안 대표 이광수 박시동 안진걸 정진욱 의원 북콘서트 가입고 11월 2일 익산에서는 우리 임세연 소장님이 특별 게스터로 모셔서 북콘서트 가입했습니다. 구청자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민생경 경호소와 또 임세연 식당의 안진경TV 박병기 TV 한번 계속 연대와 협력이 몰라보 저희들에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게 했습니다. 우리 텅디피디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또 만나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